성규비 전학교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임 이스마일 성교사님이시고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좀 보셨죠?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고요.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뵀는데 왜 거짓정부를 줬어요? 기가 작고 어쩌고 어쩌고 그랬는데 전혀 아니시던데 저보다 크세요. 금은 작은 거 아닙니다. 너무 멋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아니 여러분인 게 아니라 카페에서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칭찬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기대가 많고요. 오늘도 지난 두 번 시간 가운데 두 번 계속 하나께서 좋은 시간. 아주 기대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보니까 많이들 오셨네요. 조금 있으면 다 체육관 같네요. 많이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임 이스마일 성교사님 제가 아직은 잘 알지 못해서 소개할 게 없어요. 잘 소개하실 것입니다. 임 이스마일 성교사님이 임 이스마일 성교사님을 잘 소개할 겁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 성령 임자인 시간 은혜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조선을 세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미존도 종족 조선을 선교한국으로 만드신 주님께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외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저는 임 이스마일 성교사이고요. 인터컵이라는 성교단체를 98년부터 성교했습니다. 제 아내의 성교명은 김사랑 성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일의 후손들을 사랑하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IS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얘기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이슬람권 가시면 이스마일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바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마일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1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일이라는 성교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마일에 대한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교명 많은데 이스마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마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어주신 첫 번째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어놓고 아담이라고 부르셨지만 이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도 아담이고 우리도 아담인데 이스마일은 개인의 삶을 놓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첫 번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장명사에게 시작. 그게 이스마일입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니까 이름을 처음 지으셨을 때 좋은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나쁜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네 할렐루야. 좋은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일 무슨 뜻이냐? 보통 L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일 하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장세기 16장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하갈에게 하신 말씀.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일로 해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교사가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성교제 나가서 전도를 하시면 성교제는 나가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천은 전도를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성교제는 나가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들이 우리한테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요. 무슬림들은 무조건 만나면 바로 전도합니다. 딱 보니까 이제 이슬람 안 믿게 생겼잖아요. 바로 얘기합니다. 나는 위대한 알라시를 믿는다. 넌 뭘 믿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전도가 바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믿으십니까? 그들은요. 위대한 알라신 이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의 주인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만앙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문제는 현지어가 안 된다는 거죠. 현지어가 안 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국말로 계속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들이 이해하는 말로 알라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1400년 전 아랍어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크게 많이 얘기하면 아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도를 안 하실 수가 없는데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전도를 계속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음이 힘드실 때는 꼭 전도를 하세요. 여러분 인천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면 10명을 전도하면 틀림없습니다. 10명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라고 안 믿냐. 그런데 난 왜 믿어지냐. 와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회복. 전도하면 사람은 기뻐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서 영광이 충만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신 일을 선포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불일티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더 행복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제가 오늘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모든 세계 종교 중에서 간증이 있는 것 우리 밖에 없습니다. 간증은 우리만 합니다. 불교 믿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부처를 믿고 있는 간증을 좀 해달라고. 당황해합니다. 간증이 뭐냐. 아니 어떻게 부처를 사랑하게 됐냐고. 그러면 그분을 왜 사랑하냐. 그럼 부처는 좀 사랑하기 부담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은 늘 가만히 계시잖아요.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뭔가 같이 얘기를 나누기에는 좀 본인이 그걸 거부하시니까 우리한테 한 말이 이제 내 구원은 내가 이뤘으니까 네 구원은 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벽을 보고 10년을 15년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깨달음이 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생각하면 괴로워져요. 느끼면 안 돼. 왜? 느끼면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만드는 거죠. 간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슬람도 간증이 없어요. 이슬람 가서 이슬람교 믿는 간증 좀 해봐라. 그러면 할아버지 무슬림, 아버지 무슬림, 나 무슬림, 우리 아들 무슬림. 이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믿는 거지. 그 신과의 교제 이런 거 없습니다. 이슬람교도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가서 예수님 믿어라. 그럼 그들은 이슬람 믿어라. 왜? 이슬람 믿어야 천국 간다. 이슬람에도 천국이 있냐. 이슬람의 천국은 어떠냐. 궁금하잖아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슬람은 천국의 핵심. 알라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슬림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알라신이 없는 게. 우리의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죠? 뭐 다른 거 뭐 할 거 뭐 있겠어요? 예배만 드리는 거죠. 또 이걸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천국을 좀 늦게 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천국 가면 못할 일이 많으니까 여기서 좀 더 많이 하다 가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마지막에 결혼식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이 결혼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우리 딱 붙어 살자. 예수님하고는요. 방을 같이 쓰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방 같이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어떤 땅굴을 갔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던데 그 말 하니까 아 우리 임재견, 주임재견은 확실히 주님이 임재하시는 할렐루야.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 같이 있으면 딱 좋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방은 안 돼. 그냥 같은 동네가 좋아. 같은 동네. 또 멀리 사시면 찾아가기 힘드니까.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동.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가서 보면, 들어보면 알라신이 없어요. 그럼 처음 가서 뭐 하느냐. 술을 먹어요. 술로 된 강이 있어요. 계속 술을 먹어요.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서 보시는 그런 여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진짜 예쁜 여자들이 있어요. 막 70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남자당. 그래서 술을 먹고 여자들하고 노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술집이에요. 술집. 천국을 딱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술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무슬림들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IS가 있는 데서 술을 마셨다고 바로 목이 잘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개명이 있는데 그 개명이 그 신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네가 누가 형제가 잘못하면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똑같은 자리로 용서해주라. 무슨 말씀이세요? 본인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너는 살인하지 마라. 왜? 내가 그거 싫다. 응, 가늠하지 마라. 왜? 나는 그거 안 한다. 개명이 그 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알라신은 뭐라고 그랬냐면 술을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라신은 어떤 신이냐면 술을 싫어하는 신, 안 마시는 신이에요. 알라신은 지는 마시면서 어디 뒤에 가서 마시면서 마시지 마. 그랬으면 신의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지는 안 마시는 거예요. 알라신은. 그러니까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왜 천국 가면 그걸 계속 마시냐고요. 왜냐? 천국에는 알라신이 없거든요. 이 땅에서는 알라신이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못했다가는 걸리면 큰일 나. 지옥 가니까. 참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알라신이 없으니까 그동안 못 마쳤으면 술을 다 마시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알라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이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의 신 알라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파키스탄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2천만 명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엄청나게 큰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그 기독교 공동체가 테러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공동체죠.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국경이 맞닿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가서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좀 큰 집이 있어서 마당에 다 모여서 집회하는데 해필이면 또 거기 무슬림 민족이 두 개가 있는데 하자라족이라고 있고 파시툰족이라고 있는데 파시툰족이 탈레반 종족이고 하자라족은 몽골족의 후손 몽골, 징기스칸이 전에 아프가니스탄도 다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몽골족이 거기까지 가서 계속 남아서 사는 사람들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자라족이 있고 이슬람 시합하고 또 탈레반의 파시툰족 순입하고 둘이 정말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죽이고 이러는데 그 경계에 목사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어차피 그들이 모르는 말로 설교하니까 관계없는데 그분은 마이크를 들고 마이크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마이크를 들고 막 크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 통역을. 제가 들어보니까 저보다 더 오리지널하게 막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짝 겁이 나가지고 이 동네에서 복사님 그래도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된대요. 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좀 이따가 무슬림들이 막 온대요. 그러면 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무슬림들이 와. 왜? 무슬림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병을 고치려면 교회로 가야 돼. 아, 교회에서 집회하는구나. 가자. 그래서 막 온대요. 제가 인도 가니까 인도에도 예수님 사이에 8천만 명이 있거든요. 거기 인도 교회에서도 집회하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세요. 왜? 힌두교 인사에 대도 소문이 났어. 귀신 쫓으려면 교회 가야 돼. 힌두교 사제들은 귀신을 못 쫓아. 지가 귀신이니까 못 쫓아.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면 아무리 흉악한 귀신이라도 목사님들 성도들 기도하면 5분, 10분이면 다 끝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이제 무슬림들 또 오는 거죠. 무슬림들 오면 이제 기도해 주고 아픈 사람들이 오니까 기도해 주고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엄청 좋아해요. 꿀 안에 예수님 이름이 25번 나옵니다. 이게 많이 나오는 건가 적게 나오는 건가 무한맛은 4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 이름이 무한맛보다 꿀 안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도 나쁜 점이 없어요. 무한맛은 나쁜 게 되게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적어놓은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한 가지도 나쁜 게 없어요. 우리하고 이제 일치되지 않은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이 두 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일치해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하늘에 그리고 마지막 날 와요 심판하러 이렇게 꾸란히 써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 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한테 태어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는 가련유다가 대신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적인 데서 이제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좋아하죠. 예수님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지. 그래서 그분은 모든 세계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그럼 제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나를 아냐? 왜? 알라시는 인간을 모르거든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알지만 그런 식인 거죠. 사람들은 알라시는 알지. 그런데 알라시는 어떻게 사람을 아니? 사람을 몰라. 우리 하나님 우리 아시죠? 너무 자세히 아셔서 좀 부담이죠. 우리는 그게 좀 부담이 되요. 너무 자세히 아시니까. 알라시는 그런데 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간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좋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행위를 착실하게 잘하는 사람.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좋은 신앙인이 누구예요? 매일 간증이 새로워지는 사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만난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막 저 사람 참 믿음 좋다고 신앙이 참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 저 사람 함께 하신다고 다른 종교에는 간증이 없을까요? 그들의 신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가운데서는 살아있을 능력이 없어요. 역사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 다 은혜가 되잖아요. 간증의 내용이 다양한데 내용은 다 그거야.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제일 친해. 이거야. 엄청 친해 자기가. 그런데 또 그걸 들으면 또 다 같이 좋아하고 스토리 완전 다른데 아유 맞구만 그분 맞아. 다 인정하고 또.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다양한 스토리로 그런데 그렇게 친밀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얘기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가서 성교하실 때 교리적으로 보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해봤자 이제 논쟁만 붙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얘기 이건 아무도 못 따라와요. 절대 못 따라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얘기를 막 나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앉아하세요. 훌륭한 종교 선생님 오셨다고. 자기 이 마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마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막 신을 느끼잖아요. 신을 알잖아요. 교제하잖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벌써 다 나갈 준비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깨달으셨구나. 제가 그러려고 설명한 거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가서 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실은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너무 커서 다른 능력은 능력 같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떤 분은 뭐 삶의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떤 분은 또 그래도 그쪽 말 좀 잘해야 되지 않냐. 뭐 복잡한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는 예수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하면 너무 하찮다는 말도 좀 그래요. 추적하고 막 이러니까 어디서 능력이라고 꺼내지도 못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못 나간다 이런다는 거죠. 엄청난 핵폭탄을 들고 총알 하나가 없어서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높임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또 한국분들이 제일 잘하실 수 있는 게 이슬람 성교입니다. 이슬람 성교. 우리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슬람권 가면 다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란 가보세요. 이란 가면 이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옵니다. 와가지고 너 한국 사람이냐? 왜?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왜? 한국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소원인데 오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가면 무조건 이영애가 됩니다. 무조건 이영애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기 싫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한국 사람이지? 너 예수 믿지? 왜? 이란 사람들이 만나본 한국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누가 이란에 가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하러 이란에 가겠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 단기 성교를 죽으러 오다니에요. 때로 몰려다니에요. 그래가지고 세계 무슬림 모든 경찰들이 다 알고 있어요. 1월달 7월달 되면 온다 이제 온다. 저 바로 온다 또 온다. 왕창 와서 뭐라 그래요? 왕창 와가지고 여행 왔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가신 성교사님이 계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제1호 평신도 성교사. 우리 인털국 성교사님이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아가셨어요. 10년 좀 넘게 하시다가 돌아오셨는데 10년을 넘게 성교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도 세워지지만 안 믿는 친구들도 많아지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우즈베키스탄 항공에서 일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 항공. 그런데 예수 믿는 거 알죠. 성교사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걸 알죠. 그런데 항공 돌아간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10년을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으면 너 우즈베키스탄 아니냐. 그렇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서 일 좀 해라. 해야지. 무슨 일 할까. 너 교회 다니니까 한국 교회 좀 돌아다녀. 돌아다니면서 얘기 좀 해. 단기 성교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우즈베키스탄 항공과 함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인천공항에 가보시면 우즈베키스탄 항공이 있어요. 타시켄트 수도로 가는 직항이 있습니다. 6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 단기 성교팀이 안 타주면 누가 탈까요. 다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고객 중에 고객이죠. 만약에 한국의 성교 열정이 떨어지면 우즈베키스탄 항공은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렇게 많이 다녀요. 다 이슬람권으로. 그러면 경찰들이 다 잡지 않나요. 왜 잡습니까. 단기 성교팀이. 왜. 우리가 전도하러 왔는데. 거긴 이슬람 국가인데. 우리가 전도하러 온 걸 알면 다 잡지 않나요. 너무 순진하신 거죠. 잡을 필요가 없어. 왜.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단기팀이 가서 선교를 망쳐놓으면 어떡합니까. 선교를 망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단기팀은 말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외국 나가서 말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못 가. 너무 본인을 과대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동네 가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한 구석에 서가지고 찬양하시잖아요. 막 찬양. 한국말로 막 찬양해. 그러면 어른들은 안 오죠. 애들만. 동네 애들만 다 와요. 와가지고 여러분이 막 찬양하면 따라합니다. 막 따라해. 그럼 이제 여러분은 아 성령이 역사하신다. 애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로. 바보 멍청이. 막 이러는데. 본인은 못 알아듣고. 얘가 날 좋아하나 봐. 사랑해. 사랑해. 그럼 옆에서 쫙이서 보는 어른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구경하다가 막 와요. 와가지고 애들 막 쫓아. 사탄이 역사한다고. 사탄이 역사한 게 아니고. 민망하잖아요. 너무. 다 큰 어른들이 애가 놀리는데 못 알아듣고 막 같이 그렇게 하니까. 핀망해가지고. 애들 쫓고 미안한 마음에 자기 집에 데려간다고. 자기 집에. 그리고 막 밥해주고 재워주고 막 그런다며. 우린 모르고 막 따라가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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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이런 외국인들이 이슬람을 무너뜨리겠어요. 하하. 하하. 자기 나라 문화를 더럽히겠어요. 하하. 하하. 무슨 정권을 무너뜨리겠어요. 하하. 하하. 뭘 할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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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린 딱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하하. 배운 말은 전도하는 말밖에 없어. 하하. 하하. 현지어 할 줄 아는 건 전도밖에 없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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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전도만 하는거죠. 하하. 계속 전도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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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전도만. 하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슬람을 막 설명하는데 문제는 이 한국인이 못 알아 듣는다는 거예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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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하하. 계속 전도하는 말만 계속 듣는거죠. 그런데 이제 말하는 분도 하다보니까 답답하잖아요. 안되겠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자. 손부잡고 기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성령님이 억수하시는 거죠. 눈물이 남아. 눈물이.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럼 무슬림들이 너무 당황하죠. 왜? 외국인을 집에 데려다가 잘 먹이고 이렇게 하는게 자기의 최고의 명예가 되는거에요. 왜?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천사를 만났잖아요. 아브라함 급이 되는데. 제일 불명예스러운 게 데려다 울리는건데. 하하. 갑자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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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더 긴장하고. 왜 그러냐고. 나는 괜찮다고. 현지윤이 한국인을 달래고. 하하. 그러면 이제 더 거기서 복받쳐서 보금을 잘해요. 하나님 너 너무 사랑. 그래서 내가 비행기 쉬고 여기까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진짜 들어요. 나쁜 말 하나도 없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자기들도. 그러다 보면 눈물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인을 만난 기억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죠 그러니 한국인이 가고 나서 울 일이 생기면 계속 눈물 나면 또 누가 생각나 한국 사람 그때 날 위해 울었는데 예수님 얘기했지 절대 못 잊어버리죠 그냥 한국교회 단기성교회 열풍이 세계를 뒤집어놨어요 뒤집어놨습니다 제가 성교회 돌아다니면서 보면 저한테 달려오는 현지 있어요 한국 사람 나 한국 사람 친구 있어 그러면서 딱 폴라로이드 사진 있잖아요 딱 꺼내서 보는데 우리 인터콤 사람이네 여기 왔다 가셨구만 절대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준성경 책 비닐로 쏴서 넣고 다니고 이제 우리 장기성교사가 더 많이 나가서 그들을 이제 거둬들여야죠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양육을 시키고 장기성교는 더 많이 나가고 이란 같은 데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삶 700만 명이라고 그래요 700만 명 세계에서 보그마율 성장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우리는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란에 당기성교가 한국교회밖에 없으니까 아프가니스탄 지금 못 가서 너무 안타까운데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다닙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까 조선 셀링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아 왜 우리는 일본한테 시민이 통치 받아요 미국한테 받았으면 좋잖아 아니면 영국한테 받든지 왜요? 영어 할 거 아니에요 필리핀 미국한테 시민이 통치 받아가지고 인도는 영국한테 시민이 통치 받아가지고 영어 하는데 우리는 일본한테 근데 보니까 아시아 전체에서 일본한테 시민이 통치 받아가지고 우리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제가 영어 공부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일본에 시민이 통치 받는지 아세요?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영국 사람인데 와가지고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박충건이 IS 원조라 목을 잘라 죽였다니까 그때 영국이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왜 우리 애를 죽였어? 시민이 통치했었어야 했어요 아니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대원군 할아버지가 프랑스 신부 9명이 목을 잘랐잖아요 병인받게 때 그럼 프랑스가 와서 시민이 통치했었어야 돼요 아니 토마스 선교사를 태우고 온 배가 미국 배였단 말이에요 제네럴 셔머노 토마스 선교사 영국 사람 한 명 죽었지만 그때 미국 사람 23명이 죽었어요 전부 목살나가지고 그러면 미국이 시민이 통치했었어야죠 왜 오지 않냐고 왜? 왜 우리한테 오지 않아? 왜 하나요? 조선은 시민이 통치할 경우 시민이 통치 비용이 더 들어가는 나라 완전 거짓아 그래서 다른 나라 다 시민이 통치하고 아직도 남아있었니?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목표가 아니고 대륙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받은 거고 이런 나라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양이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기서 하루에 300명씩 콜레라로 화장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어기시고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96년부터 8년까지 2년을 영국에서 훈련을 좀 받은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 갈 때 영어 못하고 갔어요 갔는데 영국 교회를 딱 하니까 저를 딱 만나더니 영국 송교사들이 한국 사람이냐?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하세요? 주여! 그랬더니 주여! 이렇게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주여를 갑자기 백인이 주여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기도할 때 새벽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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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세 번 하신대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어보다 한국말을 훨씬 좋아하신데 주여! 이렇게 하면 이제 오시면 그 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막 웃었어요 여러분들처럼 막 저도 웃었 저를 딱 데리고 아 잘 왔다고 기도 모임 가자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성교사님들 기도 모입니다 나이 많은 성교사님들 모여가지고 기도가는데 가는데 이 영국분들은 우리처럼 막 이렇게 난리치면서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조용하게 한 명 한 명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통성 기도하세요 통성 기도합시다 영어로 뭡니까? 네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요 그게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코리안 스타일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아 하는 건데 그 인도하는 분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오리지널 어떻게 했었나?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제 앞에 줄을 쓰셨어 기도를 받겠다는 거 저한테 제가 아유 저는 뭐 목사님도 아니고 저는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한국사님이면 된대요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절대 영어로 하면 안 되대요 한국말로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분씩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정말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아 하고 쓰러지고 다 본인 믿음이야 본인 믿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기도하는데 성령 못 받으면 이거는 지옥 자식이야 막 옥채네 그 다음에 끝나더니요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돈 모으고 있대요 왜? 한국 가야 돼 프레이어 마운틴에 가야 돼 죽기 전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좀 사라졌는데 옛날 교회 보면 은색 금색으로 된 십자가 달린 종이 있잖아요 이걸 딱 사오셨더라고 이것도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딱 사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종이 뭔지 압니까?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는 한국 사람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종이 다 있죠 그래서 또 땡 하니까 그냥 막 전부 다 어흑 그래가지고 제가 2년 동안 한국 사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봤다고 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한국 교회 세계에서 최고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티 기독교가 너무 조직적으로 활동하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해요 원래 인기 없는 연예인들은요 안티팬도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이걸 못 막아요 한국교회 못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도 끝장이죠 한국교회 못 막으면 어떡해요 그냥 돌아다녀 이슬람권 이란이고 아프간이고 다 뒤집어 놓죠 한국교회 못 막았다가는 하여간 어둠의 일은 할 수가 없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한국교회가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어차피 어른들은 인터넷 볼 여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애들이지 이 대를 끊어 놓겠다는 거예요 몇 년만 참자는 거야 그러면 한국교회 무너진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한국교회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선교해야 돼요 선교해야 됩니다 통일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 나갈 말만 기다려요 북한 성도들이 선교 나가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북에서 왔어다 이러면 끝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는 걸 세계가 다 하니까 그거 하나로 모든 사람이 다 위로를 받는 거지 모든 사람이다 저도 아프간이랑 다른 시리아랑 예멘이랑 많이 다녔어요 가서 제가 집회할 때마다 무순인들 모아놓고 집회할 수 있어요 백인들은 못하지만 한국인들은 할 수 있어요 아프간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이 기름 부심이 엄청나 그걸 부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울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울어요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 다 해봤어요 예멘 또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다 해봤는데 다 울어요 그래서 다 질문해 이게 무슨 노래냐 무슨 노래인데 도대체 우리가 눈물이 나냐 이게 무슨 노래냐면 우리는 천번 전쟁이 있다 우리가 천번 전쟁이 있거든요 우리 역사에 그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소망을 잃지 말자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노래다 우리가 진짜 세계에서 가난하고 힘들었다 식민지 통치도 받았고 전쟁도 있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었다 사실은 아직도 힘들다 전 세계가 우리 걱정하는 거 아시죠 세계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어디서 터져 그러니까 우리만 걱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를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하고 일본 선수하고 같이 경기를 하면 아시아 전체는 전부 다 한국편 왜? 우리 같은 애니까 일본은 항상 한국은 원래 거지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네 이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그렇게 공을 많이 들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슬람의 마음 이스마일의 마음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일한테 절친이 있어요 진짜 친한 애가 있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홍길동이라고 들어보실어요? 홍길동 홍길동한테 원한이 있었죠? 뭡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왜? 서자 서자 서자의 영이 있어서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잘못했냐고 내가 많이 하면 엄마하고 둘이 잘못했지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너무 억울해가지고 집을 떨쳐나갔어요 직장을 잡았는데 직장 이름이 뭡니까? 활빈당 이걸 이제 이제 요즘 바꾸면은 옛날에는 알카이다였는데 요즘에 IS가 될 판이에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알카이다 뭐예요? 테러하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으로 테러하냐 부자 자기들만 아는 이기주의자들 개인주의자들 무법한 자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 테러한다 그러거든요 홍길동도 똑같아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대감만이 찾아다니면서 그냥 패고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럼 지께로 나눠줘야지 뺏어다가 나눠주면 안 되잖아 그럼 공화원을 도와주면 부자집 애를 유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 홍길동 편이에요 홍길동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편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기르기르 기려요 은혜에 여러분 가서 돈 차릴 때 쓰는 종류 보면 이름 옆에 예, 홍길동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코 후원 안내 예, 홍길동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홍길동 너무 좋아해 홍길동이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승천합니다 왜? 그 소설이 그렇게 끝나? 승천의 하늘로 올라가 그러니까 홍길동 후손들이 이스라엘 후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네 아버지도 그러냐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슬람을 제일 모르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 이슬람 속에 제일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가서 보면 사람들이 다 눈물 난대요 당연하죠 홍길동 후손들이 만든 거라서 일본하고 중국은 이런 걸 못 만드는데 그래서 아시아 전체의 우리 한국 드라마가 휩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시기 전에 홍길동 전을 먼저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이슬람 성교가 운명이라 그 말이죠 저라도 아멘을 해야겠네요 아멘 그런데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또 유명한 고전이 있잖아요 춘향전 아시죠 여러분 춘향전 세계의 러브스토리라는 게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해요 제일 좋은 게 로미아와 줄리엣인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눈이 맞았는데 원수지강끼리 그랬다고 또 부모도 버리고 도망가고 나쁜 놈들 그러면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커뮤니케이션 꼬여가지고 둘 다 죽고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 소설이 주는 경우는 애들 단속을 잘해야 된다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건 달라요 춘향이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서방님이 계시죠? 네 서방님하고 춘향이하고 그런데 이 서방님이 어떻게 됩니까? 떠납니다 하면서 언약을 해 뭐라고? 다시 오리라 이렇게 다시 오리라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옵니까? 안 오죠? 대신 온 사람이 있어 누구죠? 변사또가 누굽니까? 적 서방이 적 서방 서방의 전이 적이잖아 안티 서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서방님하고 똑같은 걸 요구해 사랑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핍박당하죠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말 안 하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적 서방은 심판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거는 게시록을 읽고 쓰라고 해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이렇게 썼을까요? 오근가 성경 수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마지막까지 반드시 거룩한 신부로 제가 보니까 주임제 교회가 가장 선두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선교와 마지막 때를 이기는 교회가 반드시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속입니다 이스마일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3절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위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중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한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들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선교와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배는 우리만 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다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만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여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뭐냐 설명하면 좀 더 길어지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모든 인생의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세상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요 이 말을 다 독일하게 해요 여러분이 이분의 이름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IS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무엘 헌팅턴 이분의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왜 이분이 유명한 분이 됐냐면 이분은 미국의 대학교 교수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대학교 교수인데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90년대 초반에 91년에 소련이 무너졌죠 소련이 무너진 게 인류 사회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어요 왜 충격이 됐냐 워낙 슈퍼파워니까 그게 무너진 게 충격도 되지만 더 큰 원인은 뭐냐면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아니 세계에 똑똑하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사회 공부하는 사람들 정치 외교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그 공부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해서 앞으로 이 현상이 어떻게 가는지를 예측해 이건 뭔데 공부하는 게 그런데 그토록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세계의 시민은 들으세요 이제 곧 소련과 공산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여파가 대단할 겁니다 우리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없냐 이거죠 이것도 신기한 일이라 그런데 이거 소련이 무너질 거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알아 무너져 이제 무너진다 무너지면 어떻게 우리가 공산권 송교할 거다 제가 1986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산권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엄청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다 보니까 송교사됐는데 기도하시면서 그래요 이제 곧 소련이 무너지니까 우리 송교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무너지자마자 이분 송교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구나 미래가 보는 날 봐야 될 사람들은 못 봐 세상 사람들 당연히 봐야 될 사람들은 못 봐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못 본 거예요 갑자기 무너졌어요 무너짐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난 불신이 생겼어요 미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네 그 전에는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도 미래를 예측했어 우리 구멍가게가 몇 년 갈 수 있다 이런 거 왜? 계속 간다 이거 왜? 이 동네 사람 뻔하다 뭐 해가지고 우린 계속 간다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뭐 동네 아저씨도 하니까 대통령도 하고 다 했죠 앞으로 이렇게 우리 나라를 운영하면 된다 앞으로 우리 학교를 우리 회사를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마련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이렇게 살면 된다 다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사니까 마음에 안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싹 무너졌잖아요 모든 게 불확실해졌잖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대통령들도 불안한 거예요 세계 리더들 다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물어봐야겠어 그래서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너밖에 없다 그래서 학자들한테 가서 막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자기를 이름을 바꿔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미래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학자입니다 영어로 퓨처리스트라고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들어보셨을까요? 앨빈 토플러 이런 사람들 다니엘 벨보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미래는 이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막 얘기를 하면서 책을 막 썼어요 책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런데 이 죄송합니다 완전 바보들이라 왜 바보예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세상은 앞으로 행복해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행복해집니다 왜? 소련이 그 흉악한 소련이 무너졌다 핵전쟁 공포 사라졌다 이제 군비 경쟁 없어졌다 거기 들어갔던 에너지 돈 전부 좋은데 쓰면 된다 기술 발달했다 이제 사람들은 화합하면서 세계는 평화롭게 살 거야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건 바보들이죠 결국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사메일 헌팅턴만 달랐어요 사메일 헌팅턴은 1996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못 들어봤어요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뉴스에 종종 나오는 거죠 문명의 충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은 지금까지 미국하고 소련이 싸운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다 세계는 엄청난 혼동과 아픔과 분열과 공포 속에 들어가는데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내용까지 얘기했어 그 내용은 뭐냐 이슬람과 서구 기독교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이슬람과 서구 기독교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러니 그 책은 한 권도 안 팔렸죠 90년 근데 제가 98년에 인토코바 왔는데 인토코바에 저희 성교훈련인데 성교훈련이 필독소가 그 책이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슬람 성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슬람 성교만 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된다 맞다 이분 말이 맞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분이 연구한 거 우리가 시간 내서 연구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연구한 거 이제 보면서 훈련하고 그랬는데 지금 IS가 여러분 뭐 어떤 분은 10만 명 그랬는데 10만 명까지는 안 될 거고 어떤 분은 또 2만 명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안 되는 소수입니다 소수 그리고 정규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예비군 예비군 그런데 그들하고 싸우는 세계는 어떠냐 60개 연합군이에요 진짜 웃긴 거야 우리나라 동네 예비군하고 60개 연합군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60개 연합군이 어떤 연합군이냐면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6.25 때는 몇 개 연합군이 온 줄 아세요? 12개인가 14개인가 뭐 그래요 그래도 상대가 좀 달랐잖아요 중국 공산당 소련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연합해서 싸울만 하죠 그래도 15개가 안 됐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비군하고 싸우는데 60개 연합군 그 수장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3년 걸립니다 미국을 아는 분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얼마나 센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좋든 싫든 간에 팩트 사실은 뭐냐면 미국이란 얼마나 센 나라냐면 역사적 이런 제국은 나온 적이 없어요 미국 혼자서 전 세계하고 싸워도 이겨요 이게 미국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 중국이 막 부상하잖아요 그래도 택도 없어요 중국의 가치를 다 미국이 계산해 주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2차 세계전 이후 미국이 망한다 세상 끝났다 이게 말이에요 그렇게 해놨어요 미국을 딱 치우면 세상이 무너지게 해놨다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IS를 폭격하잖아요 전투기에 쫙 가서 저기 IS 사는 동네인가 봐 빠바빵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인공위성에서 쫙 서칭해요 찡 하듯이 쫙 서칭하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적외선 서칭이니까 사람이요 헤어스타일까지 다 나와 손에 무기 등급하면 다 나와요 위치 정확히 파악해요 몇 명 있는지 그리고 총으로 쏠지 대포로 할지 한 명도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한 달 걸리겠어요 미국 지상군 얼마나 싸움 잘해 걔들은 다 그 치면 끝나면 되지 이런 생각 다 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 하냐고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아 그게요 아 그게요 왜요 미국 대통령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처럼 생각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지금 IS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유럽에 있는 무슬림들 걔들은 이 아랍어나 이쪽 자기 나라 말 못하는 애들 전부 다 2세 3세 우리 미국에 사는 한국 한인 2세들처럼 2세 3세 애들 걔들 다 왔어요 호주에서 왔어요 전 세계에서 왔어요 이슬람에 목숨 걸겠다는 애들이 근데 그게 뭐 5만 명이라 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조그만한 나라 하나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슬람에 미쳐서 살겠다는 애들은 다 그걸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만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때려버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퍼져 분명 인천도 옵니다 인천에도 분명 와 오면 어떻게 지하철 터져버리는 거예요 젖을 토져버려 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걸 때려 때려서 흩어버려 그럼 어떻게 관리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걸 놔둬야 돼 모른 척하고 놔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자꾸 목을 자르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못 봐줘 애들 어떻게 좀 해줘 얘를 때려 놔둬 돈을 줄까 복잡한 머리가 그러니까 동네 잡배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애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냐고 애들이 출발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집에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이렇게 역사가 깊은데요 이렇게 역사가 깊은 거를 어떻게 군사작전 몇 개로 없애냐고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일본하고 우리가 전쟁을 했어 일본이 군사력이 엄청나가지고 우리를 그냥 일주일 만에 박살 내버렸어 우리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네 정부다 일본 사람으로 이름 바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인의 그게 더 막 일어나겠죠 왜 우리는 5천년 이런 게 역사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뭘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는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건들 수가 없어요 문제 엄청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또 그분의 교회가 아니면 그분의 아들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 못해요 믿음이 다 사라지셨나 봐 엄청난 문제가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세계 뉴스에 모든 가장 심각한 문제 미국 대통령부터 생각해서 모든 세계 리더들과 유엔과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제일 골치앞힌 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세계 청년들도 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조금 못 느끼고 있지만 세계 지금 선지국 청년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종교란 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란 뭐냐 진정한 종교인이란 건 누구냐 어떤 길을 가야겠냐 뭘 선택해야겠냐 이런 전부 종교가 주제가 됐어요 그런데 종교가 주제가 된 게 이게 이제 9.11 사태 이후예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데올로기였어요 전 세계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뭐가 맞는 거냐 어떤 길을 가야 되냐 뭘 위해서 내 목숨을 걸 거냐 이랬어요 그래서 공산혁명한다고 엄청 많이 죽고 그거 지켜낸다고 또 엄청 많이 죽고 언제부터 2차 세계전 이후부터 이데올로기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교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럼 이데올로기 전에 뭐 했습니까 민족이었어요 일본 민족이 우리 한민족을 식민통치하니까 우리 한민족을 회복해야 돼 독립해야 돼 민족을 다시 살려야 돼 우리 이 길 가자 여기 다 목숨 걸었어 그래서 센 민족들은 제국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전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 약소 민족들은 거기서 독립을 하려고 막 피를 흘리고 언제부터 이건 또 언제부터냐면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혁명이 뭘 했냐면요 왕을 없애버렸어요 왕을 없애니까 왕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 등장 거기서부터 국기가 나오고 애국가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민족 그 전에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한민족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때는 우리 이씨 왕가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의 님입니다 뭐 이랬잖아요 우리의 님 그래서 그 왕조를 위해서 목숨도 버려 그렇죠 이순신이 뭘 위해 싸운 거예요 한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에 혀혹되지 마세요 뭐 불쌍한 백성들 왜 싸운 게 아니고 이씨 조선을 위해 싸운 거 이씨 조선을 위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열받지 이씨 조선을 위해 싸워놨더니 또 모하마 과목 넣고 열받는 거죠 다 그 전에 왕씨를 위해 싸우고 전 세계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구분이 아니고 어떤 왕조의 밑에 있냐 이거였더라고요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제사장이죠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올보다 힘이 셌잖아요 왕이 등장하기 전에 제사장이 다 지배를 했어요 다른 말로 뭡니까 종교 종교가 지배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교 그 다음엔 왕 그 다음엔 민족 그 다음엔 이데올로기 사상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종교 그 다음 뭘까요 왕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은 끝난다 진짜 끝납니다 이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그 다음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 끝난다 사무엘 헌팅도 또 이 얘기를 한 거죠 종교가 다시 이슈가 됐다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종교가 되면 왜 끝이 나냐 이거예요 사무엘 헌팅터는 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고 설명했냐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다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정체성이다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난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돈 없어 돈 없어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가난한데 나는 괜찮아 이러면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행복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제가 아프가니스탄 가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한 명도 돈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30분에 한 명씩 돈 때문에 자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열 번째 잘 사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제일 거지인데 왜 돈 때문에 자살하니 돈이란 게 원래 없는 거지 뭐 나만 없나 다 없는데 청년 실업률 90% 이상 그건 아무도 직장 걱정 안 해요 직장은 없는 거지 뭐 우리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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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못생겼어 우리 진짜 걱정돼 근데 난 이뻐 이러면 또 살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게 괜찮은데 난 못생겨서 뜯어고칠 때 이상하게 된 거 결국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전부 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who are you 라고 물었을 때 답이 나오는데 그게 자기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건데 개인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우리는 누구다 이거 한국인은 누구다 이런 거 그런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여러 정체성이 있죠 뭐 여러분한테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보면 아 이름도 얘기할 수 있고 교회 직분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직업도 얘기할 수 있고 누구 아빠입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아니고 진짜 중요한 믿음이 믿음이래요 이분이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떡들이니까 알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식으로 좀 바꿔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알라신 믿으면 어떻게 된다 알라신처럼 된다 부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부처처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바뀔 수가 없고 이거는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으로 갔는데 이것 중에 제일 센 정체성 해가지고 아홉 개를 얘기했어요 아홉 개를 그 중에 제일 센 거 두 개인데 뭐냐 기독교하고 이슬람이다 얘네들은 끝까지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그래서 세계문이 그렇게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이분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맞았어요 맞아버렸네 이게 그래가지고 9.1 사태 나자마자 이분은 100억 원을 바로 출근하고 전 세계가 아직도 그분의 말을 듣고 있는 거지 아무리 이게 좀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시작이 너무 맞았어 시작이 결국 사람을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 그렇죠? 나는 뭐 신이 없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애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 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티를 안 내서 그러지 또 있어요? 돈 믿는 사람 있어요 돈 믿는 사람 꽤 많아요 이 사람 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 되죠? 돈이 돼 인간이 돈이 된다는 게 뭐예요? 배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은 절대 주인을 섬기지 않아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엄청 힘들게 벌었어 너무 예뻐 얘가 너무 예뻐 어디 절대 딴 데 가지 마라 자기 이름을 매직으로 다 써놨어 그런다고 딴 데 안 겁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가버리지 그러니까 돈 믿으면 돈 돼요 그래서 부인도 배신하고 남편도 배신하고 로또 걸리면 그냥 이혼하고 애들도 부모도 다 배신하고 나라도 배신하고 어떻게 하나님도 배신해 돈 때문에 돈 되는 거예요 돈 사실 이 말이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인데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지금 내 모습은 내가 그동안 뭘 믿어왔냐를 보여준다 지금 내 모습은 그동안 내가 뭘 믿어왔냐를 보여준다 그러니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다녔어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다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알게 된 거야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야 그랬을 때 사람이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너 교회 다닐 줄 알았어 내가 그걸 좋다고 생각하든지 그걸 좋다고 생각하든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든지 너 예수 믿을 줄 알았다 내가 이래야 되는데 너도 교회 다녔냐? 어떻게 된 거야 사실 내가 진심으로 믿고 다른 말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텐데 행위대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행위대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열매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열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매죠 배나무에서는 배내매 너 딱 보니까 나 아니네 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딱 봤을 때 어휴 나랑 똑같아 생겼네 이리 와 딱 보니까 돈처럼 생겼다 넌 제가요 제가 여기 와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말이 막 나갈 때가 있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래요 어쩔 때는 제가 진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한테 와서 이런 분이 있다 예수 믿는 분인데 저한테 와서 어? 성교사님이세요? 인터권? 아휴 근데 왜 그렇게 이슬람권 위험한 데를 다니세요? 깜짝 놀랄게 제가 이렇게는 말 안 해도 위험하지 않나요? 이거는 그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예수를 믿는데 이분이 믿는 예수님의 특징이 위험한 데를 안 가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지금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위험한 데를 가는 분인데 사실은 골라 가는 분이 거기만 그런 사람이 쫓아가시는 분인데 이분은 도대체 누굴 믿고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대상을 예수라고 부르고 내가 그분 때문에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엉뚱한 분이다 나중에 예수님 뒤에서 나 여기 있다 이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돼요 이게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신해산에 왔을 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제부터 금송아지를 믿자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국에서 끌어내고 홍해를 갈랐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믿자 대신 이거다 그랬다가 다 죽을 뻔했어요 절대 그 짓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 곧 믿음대로 심판한다 그 말인데 이게 뭐냐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금의 모습은 그가 예배하고 있는 자신의 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보시면요 배단이로 가시는 거예요 이분은 예루살렘만 가신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셔요 이분이 배단이 가서 주무셔요 배단이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시나 봐요 지금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데 아무튼 한 5리쯤 됐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한 1시간은 걸어 나가야 되는 예루살렘은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이름이 배단이에요 배단이 이름 뜻이 있어 배자가 들어가면 집이잖아요 배달라면 하나님 집이고 배달라면 떡집이고 배단이도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슬픔의 집이에요 슬픔의 집 여러분 인천에 어디 슬픔의 집이라는 아파트 보셨어요? 누가 아파트 이름으로 슬픔의 집 어떤 사람들이 도려치 자기가 사는 동네를 슬픔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 문둥병자 마을이라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문둥병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다가 문둥병이 생기니까 쫓겨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못 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배회하다가 모여서 마을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배단이에요 전부 문둥병자만 살아요 그런데 가보면 문둥병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 창녀들이 있어요 그럼 창녀하고 문둥병자들 왜 같이 사냐? 패밀리예요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리아 난민만 만나러 가셔도 이해가 돼요 시리아 난민만 만나러 이슬람권에 여러분 이슬람이 좀 세다 생각되는데 가보시면 특징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이든 파키스탄이든 가보시면 시장에 가잖아요 남자들밖에 없어요 물건 사는 사람 물건 파는 사람 전부 남자 왜? 돈은 남자만 만질 수 있어요 남자가 벌고 남자가 쓴 거예요 한국은 남자가 벌고 여자가 써 남자는 못 써 허락받고 써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뒤주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거벗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지금도 그래가지고 탈레반 때 탈레반이 아프간을 지킬 때는요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도 남편이 없어 오빠가 없어 제대로 된 남자가 없잖아요 굶어 죽었어요 빵을 못 사와가지고 굶어 죽을 수 없다 해서 딸밖에 없으니까 딸을 머리를 밀어가지고 남자처럼 만들어서 남자 옷을 입혀가지고 빵 사러 갔다가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제 여자인데 왜 저렇게 그랬다가 둘 다 총 맞아 죽었다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시리아 난민들 딱 가보면 여자 혼자 있는 거예요 애를 키우는데 도망 나오다가 그럼 절대 거기 가서 물어보면 안 돼 아니요 이렇게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키우세요? 이런 말 물어보면 안 돼 어떻게 키우겠어요? 여자가 돈 벌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창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구호품이고 뭐고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가지고 콘테이너 박스 하나 있어 거기 가서 받아오는 건데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창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배단인 사람이니까 문득병자였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친해졌다는 거 보면 고쳐줬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경제활동 못하니까 큰언니 마르다가 집안인을 돌보면 동생 마리아가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창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친구해 주시는 거지 약간 우리나라는 개념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 마을이니까 이제 슬픔의 집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가서 주무셔야 마음이 편해 예루살렘은 마음 불편해 그래서 좋은 집도 있었어요 마가에 다락방도 있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안 자 절대 안 자고 항상 걸어나가서 거기 가서 주무셔야 예수님은 그런데 좋아하세요 예수님 예배하면 우리가 어디를 좋아하겠어요? 예루살렘을 좋아하겠어요? 배단인을 좋아하겠어요? 이 분위기는 뭡니까? 아까 그 뜨거운 분위기는 어디로 갔어요? 우리도 주로 어디를 가야 돼? 예 그런데 난 예루살렘을 좋아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도 예수 믿었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예루살렘 출신이구나 나는 배단인 출신인데 배단인으로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데에 더 끌리셔야 돼요 끌려야 돼 마음이 자꾸 아휴 나 저런 데에 성교지 얘기 들으니까 막 가고 싶냐? 막 이렇게 지금이라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공항으로 바로 가버릴까? 막 이런 마음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웃지 말고 아멘을 하세요 성령이 임하신 거라고 예수의 영이 임신이에요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난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런 마음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배단인에 가셔 배단인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왜 안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매일 밤 여러분 집에 온다 좋아요 좋죠 그런데 이분은 항상 장정 12명을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오면 항상 13인분 밥을 해내야 돼 아까 좋아요 누가 하셨나 어떠세요? 매일 온다 매일 매일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적으로도 부담인 거예요 착한 예수님이 거기 가서 부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부담 줄 수 없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갔다 오면 좋지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나오면 어떻게 돼? 집이 빵으로 가득 차고 항아리 마다 금으로 가득 차고 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오병이어를 하신 분이니까 라고 생각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12절 봐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배단위에서 예수님 포함해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땠다고? 우와 예수님도 배가 고픈가? 예수님이 왜 배가 고파? 예수님 오병이어를 하는 분이니까 그냥 도시락 싸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빵 조금만 갖고 다니면 밥 먹자 밥 먹자 예수님한테 취직하면 먹고 살 걱정이 없어 왜?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예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땠다고요? 배가 고팠어요 저는 성경에 다니면 이해가 돼요 가면 초청한다고요 가 들어가면 밥 때리면 밥을 주는데요 가난한 집도 있어요 빵 만져 보통 막 차려주거든요 빵 만져 진짜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많이 다닌다 보면 어휴 이 집은 이 빵이 이 집게 아니야 옆집에서 빌려왔어요 원래는 그 저녁에 굶을 집인데 우리가 가는 바람에 옆집이 사정받아가지고 빵 빌려준 거예요 그걸 알아보세요 나는 배고프지만 나도 현지님 가서 얻어먹으려고 밥 못 먹었는데 배고프지만 어때요? 못 먹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뜯어먹고 어휴 배부르다고 그럼 현지님은 아휴 더듬세요 하고 싹 치워요 자기 애들 또 줘야 되잖아 그날 밤에 누워보세요 무슨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주님 내일은 부잣집 뭐 그렇게나 부잣집 가게 해주세요 배고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 받는데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휴 예수님도 배가 없으셨네 그런데 예수님 왜 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집에 예를 들어 나사로 집에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편하게 가시겠어요 가난한 집인데 늦이 막하게 가시면 늦이 막하게 그럼 마르다가 튀어나와가지고 아휴 예수님 식사는요 먹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베드로가 옆에서 안 먹었는데 요한은 먹었다고 해 앉아서 얘기 시작하면 또 차 내어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엎어져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다 엎어져 사는 거지 그 다음 아침에 마르다가 밥하면 또 13인분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일어나 그래서 제자들 기도하러 가자 딱 깨워진다고 그럼 저녁 굶었죠 아침 굶었죠 낮에 돌아다니면 뭘 먹겠어요 그렇죠 식당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또 저녁 굶죠 아침 굶죠 예루살렘만 갔다가 계속 배가 고픈 거지 그래도 절대로 오병이 안 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병이 왜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2만 명이 뭐 있잖아요 예수님들에서 보시니까 뭐가 생각나요 6월절이 가까운 줄 알고 그랬어요 모세 만나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만나를 줬던 하나님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어때요 저분이다 메시아다 임금을 삼아가지고 로마를 치러 가자 산으로 도망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산으로 도망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산까지 쫓아왔네 예수님 또 도망갔어요 무리를 걸어서 도망갔어 그러니까 배 타고 쫓아왔네 또 배 타고 배도 없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니들이 나를 쫓아온 거는 배가 부풀려서 그런 거예요 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랬더니 아 예수님 우린 예수님 좋아해요 좋아해 좋아 내 살 먹어 내 피 먹어 왜 그러세요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살 먹으라고 미쳤나 봐 다 가버렸다 일부러 쫓아버린 거 일부러 그런 거 쫓아오면 안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어떻게 본인이 배가 고파버려 그래서 성교사들 보잖아요 여러분 성교사들 가잖아요 여러분들 성교사로 가시면 도우무새 사람들이 다 와요 한국 사람 왔다고 귀엽다고 그냥 여러분 한 번 찬양도 해주면 아 좋다고 내일 또 오라고 다 와요 또 복음 막 나누면 믿어요 기도하자면 기도해요 주일날 예배드리자 다 와요 그럼 막 기도 편지 날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속 그러던 기도 편지가 갑자기 한 3개월 4개월 지나잖아요 뚝 끊어져 왜? 너무 바빠서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해 밤에 딱 찾아와가지고 아휴 네가 와서 너무 좋다 한국 사람한테 성교사한테 그런 거 나도 너무 좋다 너 부탁이 있다 뭔데? 돈 좀 빌려주라 왜? 내가 너무 아파서 우리 아들이 빚쟁이로 막 도망다니고 있어서 돈이 필요해 처음부터 왜 온 거죠? 처음부터 예수 왜 믿은 거야? 주일날 예배 때 왜 온 거죠? 돈 빌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돈 믿어 돈 믿어 앞으로 예수와 믿고 그리고 동네 사람한테 돈을 다 빌려줘야 돼 내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야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네 병 고쳐줄 수 있어 예수님이 네 아들 돌아오게 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아 맞아 예수님 최고야 돈 빌려줘 아 예수님 돈 빌려달라고 예수님 너나 믿어 그럼 다 가버려 그냥 가버리면 괜찮은데 이제 동네에 소문도 안 해 한국 사람 나쁜 놈이다 그렇게 소문도 안 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회기 그러니까 기도 편지 안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걸 그리고 한 1년 2년 지나는 거예요 그럼 현지인들이 성교사를 지켜볼 거 아니에요? 지켜보니까 어때? 진짜 돈이 없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돈이 우리나라 돈은 3만 원 5만 원 이런 돈이에요 줘버리면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해요 그냥 딱 지켜보니까 진짜 돈이 없어요 아니 외국인이니까 더우면 에어컨 놔두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현지인처럼 땀 삐질삐질 똑같이 외국인이니까 그냥 물 모터 달고 그냥 물 끌어다 쓰면 좋잖아 자기 똑같이 양동이 들고 물 퍼다 쓰고 진짜 돈이 없어 그러면 다시 찾아와요 한 1년 후에 내가 너 지켜보니까 진짜 돈 없네 예수님 진짜 할 수 있냐? 이래요 할 수 있지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 좀 해둬라 네가 해야 돼 내가 할게 제대로 해야 돼 내가 두 번 속을 줄 알아? 이리 와 제대로 믿어 빡세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기도 편지 돌아오게 기도해 주세요 이제 안 돌아오면 큰일 나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 사람이 증인이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요 다 다 이런 과정도 겪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제일 없어야 될 게 뭐예요? 돈 돈 선교사한테 절대 돈을 보내진 마세요 우리 인터컵은요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보내요 그 나라마다 돈이 다 달라요 보내는 양이 그 나라 물가 다 그러니까 온난화는 조금 더 많이 물어요 온난화는 조금 더 더 후원이 많이 들어와도 절대 그 이상은 안 보내요 왜? 보냈다가 망치는 거예요 보내다가는 배가 고파야 돼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성육신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권세 능력보다 살떨리기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성육신이라고요 그건 아무도 흉내면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런 건 예수님 이 성경책밖에 없어요 우린 그 능력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님 그가 그리스도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지식으로 심지어는 자기 은사로 해결하는 사람도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주님의 임재로 이걸로 해결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배가 고프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가 고파보신 적 많죠? 어때요 사람이? 왕 짜증나죠? 예수님도 엄청 짜증나서 뭘 하셨어요?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말려 죽였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게 저는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죽 나쁜 무화과나무였으면 예수님이 그 착한 예수님을 말려주겠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마가가 살짝 무화과나무 표현을 들었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나무가 잘못이 아니라 이분이 많이 굶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때가 아닐 때 요구하는 분이에요 알아서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인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이거 말라 죽는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성교지 갈 때가 아니 어이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지금은 제가 교회를 섬길 때가 제가 그 사정이 미리 알았으면 저 입을 막았어야 된대 말라 죽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신다니까요 우리 말 맞다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분이라 오늘도 해 죽어봐 이거 누워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때가 아니라고 말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 역사 일으키는 사람 보셨어요? 보셨냐고 지금 상황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서 역사는 보셨냐고요 모두 다 뭐예요? 때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닌데 믿음으로 아는 사람이 하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만드는 분이라 이거예요 상식으로 일을 안 해 상식으로 아유 이슬람 어렵지 않나요? 말라 죽어 그런 말 한번 말라 죽어 진짜 거기는 선교가 어렵다고 말해줘 조선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다 똑같은 말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 왜 가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백 가지 천 가지 책도 나와 조선에 가진 말아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 선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삼만 가지도 나와 삼백만 가지 시리즈로 나올 수 있는 책도 아무 소용을 써야 하나님 앞에 선교지 가지 말아야 될 이유 백만 가지도 소용이 없고 가야 될 이유가 딱 하나만 있으면 그게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유는 많이 필요 없어 한 가지인데 가야 될 이유 한 가지가 가지 못할 이유 백만 가지를 풀어버려요 하나님은 상식으로 일을 안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기적으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요 이런 상식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나쁘면 바꾸면 되지 아멘 아니면 바꾸면 되지 기도해서 뚫어버리면 되지 안 되면 죽어버리면 되지 사실 그냥 죽어버리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살아 그냥 꽉 죽어버리면 되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사냐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아요 성교제 가보세요 전부 하나님 예배하네 와 하늘 땅 이 모든 만물 이 사람들 다 하나님껀데요 인도 가니까요 힌두교신이 24시간 예배를 받아 모든 도시에서 모든 도시에서 힌두교신이 24시간 예배를 받아요 와 이래서 옷을 찢는구나 그럼 어떻게 여기서 내가 찬을 해버려야지 믿어버려야지 내가 왜 성포해버려야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그냥 확 죽어버리던가 거기서 어떻게 이 꼴을 보고 사냐고요 네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한국에서 맘 편하게 살기는 틀렸어 어떻게 잠이 와 어떻게 밥이 넘어가냐고 어떻게 밥이 넘어가냐고 세상에 이런데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려면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우리는요 예수님 피를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알라신은 그렇게 안 믿어도 돼 부처도 그렇게 안 믿어도 돼 근데요 예수 믿는 건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동일한 예수님 말씀만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 아들이래요 근데 그 아들이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세 번을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압니다 그런데요 지나가면 안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냐고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서 아무 말을 못하시면 아무 말을 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스스로 그냥 정리하셨어요 가야죠 근데 또 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냥 안 될까요 이게 아니고 땀방울 피방울 여러분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앞에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악한 자라도 그걸 보기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기 묻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너를 살리려고 그랬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절대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송천식 하면서 물론 상징이지만 내 피를 마셔라고 여러분한테 온몸을 짜서 예수님 피를 한 잔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고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너 이거 먹고 살아라 그럼 여러분 그거 마실 수 있어요 왜 어떻게 그걸 마셔 더 지독한 분도 있어요 성령님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기도 딱 끝나니까 손목 딱 끌고 십자구로 데려갔어요 이분은 더 지독해 이분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비둘기로 딱 내려오면 잡아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데리고 어디로 갔어? 광녀로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는 영이 있는데 끌려가서 보니까 광야야 성령님입니다 근데 끌고 갔는데 되게 좋은데 성령님은 아니에요 아 이건 성령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 이분은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 가서 뭘 시켜? 마귀를 만나라고 그래 성령님이 하나님 만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 마귀 그분은 어디 계세요 지금? 모른 척하지 마세요 어디 계시냐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원래 어디로 데려가? 광야로 성격 안 바뀌었어요 이분 광야로 데려가 누굴 만나라고 그래? 마귀 왜? 왜? 도대체 왜? 이기라고 이 꼴을 어떻게 더 보고 사냐고 이 마귀한테 당하고 사는 이 꼴을 더 어떻게 가서 눈을 뽑아버리든지 이기라고 청년들이 가끔 좀 오해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따스한 성령님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따스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성질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따스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땐 조심하셔야 돼요 의도가 있어 그 따스함에는 의도가 있어 분명히 친해지면 본색이 나와 본색을 성경적인 말로 뭐라고 안 쓰죠? 영광이래요 영광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세계를 다 덮을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해요 힘들어? 어려워? 더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란 세계에서 제일 센 이슬람 국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에서 제일 부흥한 나라 됐어요 2013년에 시리아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요 시리아 내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돌격 그러니까 3만 명이 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랍 민주화 항쟁 이후로 아랍 엉망 칭창 됐죠? 이집트에서 예수 믿은 무슬림은 300만 명이 넘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냐 예수님 꿈에서 나타나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쏟아져 나와 성격 나오잖아요 어려워? 돌격해요 돌격 사실은 무화과나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성전 가신 길이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성전 성전 보라고 하신 일이다 딱 하는 거예요 성전을 매일 가셨어요 어저께도 가셨잖아요 보면 가셨는데 본인 성질대로 엎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엎으라 할 때만 엎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저께는 봤어 그냥 근데 오늘 하나에 엎으라고 하신 거예요 가서 엎은 거예요 확 엎어버렸어요 왜? 왜 엎었어요? 이걸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엎었는지 이 장사를 막 해서 그래 예수님이 엎은 장소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엎은 장소의 성전이 어디였냐면 본당이 아니에요 본당이 우리식으로 하면 본당을 엎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아 저 뒤에 있구나 우리식으로 하면 잠옷이를 엎으신 거예요 본당은 여기도 본당은 엄청 깨끗했어요 유대인들 제사장이 예배드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예배드린 데는 말도 못하게 거룩했어요 근데 그 밖에 나가면 여자들이 예배드린 데가 있고 이방인들이 예배드린 데가 있고 거기서 장사를 한 거지 그럼 누가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여자하고 원래 유대인들한테는 창려가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앞에 있는 출애국기, 레위기 레위기죠? 말씀 봐보세요 창렬 없게 해라 창려 왜 생기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니까 고아와 과부가 나오거든 너희가 반드시 돌봐서 내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러면 바리세인 대지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문둔병자 나와요? 가정이 어려워져요? 어떻게 해요? 살렸어야죠 왜 창려가 나오게 나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질하죠 손가락질해 정죄해 예수님이 그냥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빵에 배가 고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걸 살아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그럼 배가 고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냐 왜 오늘 또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지 않냐 왜 저 민족이 저대로 있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배가 고프다 의에 굶주린 자가 복이 있어요 지금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산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분을 예배하면 그분을 봐보세요 그분의 눈동자를 한번 마주쳐보세요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 앞에 가서 온몸으로 풍겨 나오는 피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이분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우리도 가야 됩니다 다 가셔야 돼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왔다 갔다 하면 돼 왔다 갔다 다 가려면 시간 걸리니까 가는 준비하는 동안 왔다 갔다 하세요 저기 요르단, 레바논, 터키 이런 데 가면요 난민들도 100만 명 이상 나와 있어요 그냥 가서 우리가 손만 잡아줘도 성령의 역사는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나는 꼭 이슬람권 아니다 인도도 좋고 아니면 중국의 소수민족들도 좋고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소수민족들도 좋고 주님 죽을 때까지 못 들어보는 민족들이세요 왜? 그냥 거기서 태어나 어둠에서 태어나 어둠에서 살아도 어두워가 제가 마무리하면서 성경 말씀 몇 군데 보겠는데요 잠원 24장 한번 봐보세요 잠원 2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찾으셨나요? 잠원 2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나중에 네가 저는 몰랐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네 마음을 저울진 하신다 너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아무도 몰랐다고 말 못한다 이건 조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3장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장 33장에도 에스겔서는 두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이 17절부터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의 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으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냐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미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겁니다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누구든 관계 없어요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가 그를 죽여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보낸다 사람을 보내서 너 죄에서 돌이켜 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누구든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을 보냈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죄 중에 죽어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거지 그렇지만 죽은 이 피값은 말하지 않은 사람에서 찾는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장에 가면 또 나와 아이고 구약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비유로 얘기했어요 나중에 집에 가면 깨달아 비유로 어떻게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구로 가고 있었대요 여리구로 가고 있었는데 강도를 만난 거지 강도가 막 때려가지고 죽게 만들고 뺏어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레윈 제사장 예배자네요 레윈 제사장이 쫙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살려줬어요 아시죠? 이야기 등장인물이 5명 강도, 강도 만난 사람, 레윈 제사장, 사마리아인 5명 이 중에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라고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강도를 욕을 안 했어 그렇죠? 강도 나쁜 남 이렇게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강도는 강도의 일을 착실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럼 자기는 강도니 원래 내가 원래 강도야 그래 강도를 욕을 누가 먹었어요? 레윈하고 제사장이 먹는 거 그럼 2000년 동안 지금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 나올 때마다 레윈한테 왜 그랬냐고 그럼 레윈 진짜 억울하지 내가 때렸습니까? 내가 뺏었냐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레윈 제사장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나는 피를 만지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얼씨구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럼 보세요 IS 만난 사람 한국교회 세계교회 주임제교회 이렇게 하면 이중이 나쁜 사람 누구? 나쁜 사람 누구?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교회가 져야 돼요 교회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편해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편해 아 편해 아이아이 써울도 아이참 나쁜 놈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넌 누구냐고 이러지 넌 누구냐? 내가 널 모른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네 모양이 어떻게 나를 예배한 것 같지가 않다 난 널 모른다 이 출애국기 32장에 보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십니까 32절에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를 못하시겠거든 내 이름을 생명체계에서 지우십시오 이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모세는 너무 많은 백성을 사랑해서 자기 이름이 생명체계에서 지워지기까지 사랑한 겁니다 여기는 과로가 있어요 뒤에 과로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없고 언젠가는 그런 마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제가 그날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전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한테 만나서 물어보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냐고 나중에 보면 사도복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 이름이 지워지게 하나님에서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우 겁나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요 싹 죽여버렸죠 지금 하나님은 300만 명을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3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하죠 왜? 봤어요 이분이 이집트를 쓸어버린 걸 봤다고 하룻밤 사이에 그냥 싹 죽여버린 걸 봤다 죽여버리겠어 진짜 죽는다는 거 모세가 제일 잘 알아요 눈빛 보니까 진짜 죽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요 얼른 내려가가지고 돌판 깨버렸죠 그 다음 금송아지 갈아버렸죠 그리고 막 막 먹였잖아 막 먹였어 먹어라 이것들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 편에 선상 없어? 레위족이 딱 나왔어 잘 왔어 이리 와 칼차 이 끝에서 저까지 죽여버려 죽여버려 이랬어요 레위족이 막 죽였잖아요 몇 명 죽였어요? 3천 명을 죽였어요 많이 죽인 겁니까? 조금 죽인 겁니까? 엄청 조금 죽인 거죠 왜? 하나님은 300만 명을 죽여버리려고 하거든요 모세가 선수를 친 거예요 하나님 300 죽이기 전에 자기가 얼른 죽여버린 거예요 조금만 그리고 딱 올라간 거죠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모세한테 기회가 딱 한 번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다니까 아니면 이게 싹 죽이고 끝나는 거야 모세는 120살에요 지금 40년을 일곱을 위해 살았어요 알아요? 하나님은 더 하나님은 이거 하고 후회하실 거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는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넉넉히 하시죠 이분 그래가지고 막 지구를 한 번 싹 죽인다면 어휴 괜히 했네 뭐 이러셨잖아요 이것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시고 다시 하자 뭐 이러실 수 있어 어떻게 그러냐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 한 번 기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디어를 한 번 내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하나밖에 없지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모세가 자기 머리에 이렇게 나왔겠어요 이게?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사람 아니에요 막 넣었다 빼고 그래도 인간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 앞에 배운 거죠? 언제요? 지금요 300만 명 위에 죽음의 신이 운행해요 지금 하나님 명명만 기다려 가라 그때로 임해가지고 300만 명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신 그 신이 이집트에서 하룻밤에 그냥 모든 장자를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집트 인구가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싹 죽이는 걸 모세가 봤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라 어린 양의 피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그럼 지금 모세가 들고 가야 될 게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를 재물 삼은 거지 내 이름 지우라고 이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 하나님이 모세가 나를 재물 삼아 피를 이름 지우세요 이 딱 말씀 듣는 순간 하나님 정신이 잊어버려 정신이 잊어버려 옛날에 애국에서도 그랬어 정신 잃어버려 그럼 갑자기 뭘 보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그 분노가 급격히 사과를 들어요 하여간 두고 보자고 뭐 이래서 못 사는데 겨우 넘어가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IS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보금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해요? 왜 예배 안 드려요? 왜 보금 전하지 않아요? 왜 성교 안 해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 그걸로 해보면 돼 그래가지고 기도도 참 공통하게 딴소리에 하나님 미국을 움직이셔서 미국을 왜 움직여요? 멀쩡한 교회들 놔두고 육회 성도들이 많은데 왜 대통령만 움직여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소서 그러지 못하겠거든 저들을 못 살 것 같으면 우리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건 기도를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아휴 좋아 그때 깨닫는 거야 아 나는 예수님을 다음일에 하면 아직 멀었구나 이런 사람은 안전합니다 안전해 왜?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 참 제가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 믿는 것도 아니고 참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참 넌 날 닮은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장치 그런데 또 우리가 그렇게 계속 섬기다 보면 그 기도 나오죠 하나님 마음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임제교회 같은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아 그렇죠? 아시죠? 다른 교회들도 다녀보셨잖아요 제가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둘을 견학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살려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주임제교회가 한국교회 책임지시길 바라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아직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감당 못했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 열방에 쏟아나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10만 명 보내겠다고 3만 명 보냈어요 지금 아직 7만 명이 남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 이렇게 연약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 부응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작은 장소지만 한국교를 다 품으십시오 5만 개 한국교를 품고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이거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부응의 불길을 보내주세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IS 국리를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폭탄 테러 하는 애들 있잖아요 폭탄 테러 하는 애들 제가 아프가니스탄 가서 안 하는데 전부 고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좋아서 테러 하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 왜 테러 합니까? 아버지가 없어 테러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있었으면 그거 안 합니다 왜 아버지가 지켜주니까 아버지가 없고 지켜주는 가족이 없으니까 가서 폭탄 조끼를 입는데 이걸 터뜨리는 장치는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이것까지 주면 어떡해? 자수하지 그러니까 입혀놓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어디 가든 터뜨리니까 시키는 대로 가서 죽는 거죠 이게 무슨 자살이야? 고아를 폭탄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 많은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또 이라크, 시리아, 또 팔레니스탄 이런 데 폭탄 테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이슬람으로 태어났어 고아로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폭탄 조끼 입고 두렵게 떨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 보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냐고 IS 애들은 유럽에서 막 쫓아갔어요 신문 봐보세요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쟤들 정신 나은 거 아니야? 자기 아버지 그렇게 잘 산다며 남자애들도 정신 없지만 여자애들은 더 정신없어 뭐하러 가는지 알면서 알면서 뭐니 쟤들 전 세계 전 세계 모든 청년들이 지금은 다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여기 어른들 계시면 옛날 어른들 청년대랑 달라요 미치기 직전이에요 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도록 경쟁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요 더 세계 죄에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신촌 같은 거 가보세요 애들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떡이 많아져 한국이 떡이 많아져 세계가 유럽이 떡이 많아지니까 청년들 잘 살겠지 아니요 그들에게는요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하나 튀어져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걔가 그러니까 보세요 세계 청년들이 이상하게 약간은 IS를 동조하는 분위기야 아유 이놈의 세상 한번 엎어봐라 너라도 마지막 때 아주 심각한 징조죠 진짜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은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인을 죽인 IS들 반드시 그리스도인 될 겁니다 벌써 일을 하고 있어요 IS들이 막 전쟁하잖아요 총 맞았어 죽을 것 같은 거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랍 기독교인들이 걔를 거둬어 그래서 혼수상태에 얘를 어떻게 살아나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깨어났는데 혼수상태에 있는 동안 예수님 만난 거지 이런 애들이 속속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성교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럼 이제 IS 2만 명이 사도바울 되겠네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꼭 또 하셔야 될 기도가 있어요 세계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집트에 가면요 1200만 명이 예수님 사람 있어요 1200만 명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지금 성교훈련 엄청 나거든요 애들이 성교사로 나가 애들은 시리아도 갈 수 있어 막 가요 이라쿠도 갔어요 이번에 몇 명 중국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중국교회 예수님 사람 1억 5천만 명이요 100만 명 성교사 보내겠대요 우리나라가 4등인데 3만 명이 4등인데 100만 명 보내버려 인도교회가 8천만 명이 있습니다 인도교회도 100만 명 보낸대요 파키스탄교회에 2천만 명 있어요 인도네시아교회에 2천5백만 명 있어요 아시아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서구 교회들이 많이 연약해졌어요 그래도 서구 교회는 예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어 영국교회도 200년을 했고 미국교회도 100년을 했고 뭐 성교사 무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저 성교사 무덤 가고 있어요 몇백 명이 있어 한국 성교사 무덤 몇 개 없어요 이것도 문제라 어떤 분은 또 그런 결심을 하셔도 돼 나는 한국에서 안 죽어 이렇게 내 무덤은 열방에다 만들 거야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누구 한 명이라도 암연할 줄 아는데 멋지잖아요 여러분 양화진 가보세요 서울에 합정동의 양화진 언더우드는 몇 대 무덤이 거기 있어요 몇 대가 우리도 언더우드만 하냐 우리도 한다 만들어버려 거기다가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해요 요즘 비행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만 아파서 돌아올 수 있어 거기서 죽는 게 보통 힘들지 않아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난 그 땅에 묻힌다 인생 두 번 사는 거지 한 번은 한국 사람으로 한 번은 우즈벡 사람으로 한 번은 아우스 사람으로 한 번은 베트남 사람으로 한 번은 요르단스 사람으로 다른 사람 인생 한 번 사는데 그래야 우리 주님 만날 거 아닐까요 그분이 우리 만나시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어색한 게 천국 가는데 눈물 없는 거야 다 울어 이란 크리스찬 들도 다 울면서 700만 명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우리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 송도들 막 지금 시리아 교회 이라크 교회 이집트도 콥틱도 리비아에서 몇 명이 목이 잘렸잖아요 그들 다 눈물로 주님 기다려 다 눈물로 주님 만나는데 나는 반갑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냥 죽어버린 게 낫지 그냥 그 어색함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천국의 어색함은 또 영원해 또 영원해 그 어색함 어떻게 그렇게 살아 거기 가서 괜히 어색해서 뒤로 가다 보면 자기 뒤에는 담벼락밖에 없어 옆에 보니까 1분만 예수 믿고 온 사람도 있어요 어색하네요 어떻게 천국 가서 이렇게 살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가서는 주님 앞에 제일 앞에 가가지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바울 말이 많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끝까지 싸워야 돼요 받은 사람한테는 더 많이 찾아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게 많이 찾으실 거예요 우리 주임제 교회에게 많이 찾으실 겁니다 제가 오후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몇 시간이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다 가시니까 여기는 뭐 아까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언제 끝내면 막 끝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사로 그러죠 인사로 한 번도 언제 막 끝나세요 세 번 못 물어보지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세 번 물어봐 근데 정말 제가 중간에 좀 하다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많이 찾으실 거예요 은혜가 많으시니까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 때 세 개의 교회가 부흥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고 그러면요 마지막에 가면 주님이 교회 이름 부르실 거라 틀림없이 교회를 좋아하시니까 주임제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이 옮겨다니면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여기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면은 깜짝 깜짝 놀라요 왜? 아니 주임제 교회 할렐루야 하는데 너무 많아 내가 다닐 때 저렇게 없었는데 왜? 세 개의 사람은 다 있어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들은 딱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 다 주임제 교회지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시길 바라요 기도와 예배로 파송함으로 전 세계 우리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금 곧 오십니다 승리할 겁니다 우리 자회계신들 손 한 번씩 꼭 잡아주시면서 거룩한 예수님의 예배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하나 말하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적성 주를 찬성하게 하소서 말하나 말하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반이 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땅끝에 손주를 만들기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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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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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말하나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성포합니다 우리 땅끝에서 주를 받으니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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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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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라나타 나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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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